아시안컵 4강 따지고 보면 나쁜 성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팬들의 비난이 거셉니다. 왜일까요? 감독은 번뜩이는 전술은커녕 팀워크조차 관리하지 못했고 선수는 경기전 내부 몸싸움으로 64년 만에 우승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월드컵 16강에 국민이 열광한 이유 성적 때문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대표팀의 중껑마 정신이었죠. 그 꺾이지 않던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빛바랜 중껑마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